오늘 은혜받고 성취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참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참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잠깐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죽음을 예표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던 사람이 대략 대략 2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새끼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치루굽기 3장 18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도 않고 실제로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의 압재로부터 구원해내실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그냥 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이방인이었던 그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광을 얻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당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본 그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향하여 선생이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빌립에 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출신이 기록된 이유는 그럼 뭐냐 그가 선생이라고 높여 불림을 받을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생각했겠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 내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자신의 신분이 절상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아마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천하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쓸 영광을 차지할 때가 온 것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흥분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님께 또 나아가지는 못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말합니다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면서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다 혹은 싫다 이러한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동문사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드디어 드디어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결실을 맺는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같이 입성하고 계시고 외국인들 즉 헬라인이라는 그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때가 정말 오기는 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 헬라인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무슨 충동을 받고 자신을 보러 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였냐 세상적인 영광이었고 그들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얻으실 그 영광의 기준은 뭐였느냐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뭐냐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의 시간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이 저지른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또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등전 13장의 그런 무속 그리고 16장의 점술 그리고 19장의 우상문화 속에서 불신자 그 여섯 가지 상태에 매여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그라 지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죄가 없으셔야 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하신 분은 죄를 가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참 생명의 비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임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석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강조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설이 뭐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속에 일종의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죽으면 끝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럼 또 무슨 말이냐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학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삶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그 자신의 한계를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겼다고 한다면 정말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다 들어보신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손해보고 고생과 또 고통을 강요당하고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 충만 정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죽고 싶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야망 그리고 성공과 또 그러한 동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다 사라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움직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참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가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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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